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운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소님 찬미야입니다 어서서 성령님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우리 일주일 내내 종말에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종말의 순간들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묘사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무시무시하게 묘사되는 그 말씀들 안에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해주시는 말씀들은 굉장히 용기가 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화요일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거짓 그리스도 또 때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마라 너희는 하느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또 수혜리는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라는 이 말은 그리스말로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미사 때 한번 설명했어요 뭐뭐 아래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머물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거죠 예수님의 보호 아래에 머무는 것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 예수님의 은총과 자비와 사랑의 힘 아래에 내가 머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인내죠 그런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또 예수님의 은총 아래에 머무는 삶을 통해 생명을 얻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제는 또 뭐라고 하셨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숙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종말의 순간이 우리들이 사라지고 지옥에 들어가고 그런 순간이 아니라 나를 올감했던 모든 속박에서 내가 풀어지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데리고 가는 순간 그런 순간이 종말이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 사라지더라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힘이 담겨있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일독서에 보면 다 사라지죠 다 사라집니다 그 악과 죽음과 이런 게 다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게 되죠 그런 순간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내 마음 안에 담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힘 이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사람들이 속이더라도 속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은총과 그분의 자비의 보호 아래 머물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종말의 순간에 우리들 각자의 속량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내 안에서 샘솟게 해주는 그 원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나 또한 하느님 안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게 해주는 그 놀라운 힘을 주는 그 원천 그게 뭐냐?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잊어버렸어요 나이 먹었나 봐요 큰일 났네 그냥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죠 오늘 일독서에 보면 생명의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생명의 책에 적혀있나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저기 묵시록에서요 행실대로 적혀있는데 행실대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다 무시무시하죠 근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유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죽어서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죽어도 살아서 심판받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유한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한복음은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생명의 책에 적혀있죠 여러분들 다 적혀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심판도 안 받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하느님 앞에서 염치었거나 또 죄에 떨어졌거나 하면 언제든지 고해성사 보면 되죠 성사 보고 하느님의 말씀 붙들고 살면 우리들은 모두 다 생명의 책에 적혀있고 또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걸어나가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오늘 묵시록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이 새 예루살렘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바로 이곳으로 걸어나가게 될 겁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느님의 힘이 담겨져 있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천국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들을 인도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제발 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라져버릴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고 사라져버릴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하느님의 말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느님의 은총과 보호 아래 나를 머물게 하면서 내가 신앙의 인내를 견딜 수 있게 도와주는 하느님의 말씀 사람들이 속이고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예수님만을 묵묵히 따라가게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말씀 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힘을 갖고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소유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겠죠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 광야 생활을 보면 하느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도해줬잖아요 우리들의 인생 안에서도 말씀이 우리들에게 구름기둥도 되어주고 불기둥도 되어주면서 계속해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생명으로 인도해줄 겁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느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오늘 숙제는요 여러분들 당연하죠 신부님이 무슨 숙제 내줄 것 같아요 하느님 말씀 기억하는 거 이게 오늘 숙제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지더라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의 말씀을 오늘 하루 내가 잘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내 하루는 예수님의 생명의 책에 여러분들 이름의 첫 글자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김제덕이면 기억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농담이에요 농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하느님 말씀 한 구절 오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 말씀을 잘 실천해주는 그런 하루 내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신앙이 되는 오늘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